1위 후보에 오르는 우석씨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두근두근 1위 후보 김우석씨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스위치로 1위 후보에 오른 우석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팬분들께 인사 전해주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1년만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 1위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고요 활동 마무리 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저 이제 타이틀곡 스위치로 삼행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 띄워주세요 네 네 둘 셋 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위 위치에 걸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치 치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와우 네 센스도 만점인 우석씨 이제 1위 공약을 들어볼까요? 어 혹시라도 1위를 하게 된다면 귀엽게 한번 타이틀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여운 1위 세레머니 볼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우석씨의 만나...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이분들의 컴백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아이들 저의 생각에 따라해볼까요? 네 저의 생각에 따라해볼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